음악 부살렘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여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키고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꾀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경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국기 37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예술가를 찾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구상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만드는 일은 모두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본문 37장 말씀을 보면 문단의 주어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국기 37장의 1절, 10절, 17절, 25절, 그리고 38장의 1절, 8절, 9절에서는 총 9개의 성전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 부살렘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부살렘은 오울리압과 더물어 성막 제작을 주관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오울리압은 주로 천에 술을 넣는 등 장막과 제사장 복식을 담당하고 있었고 반면 부살렘은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아주 솜씨 좋은 장인임이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부살렘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조부 훌은 이스라엘이 르비듬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당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고 손을 올리면 전투에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함께 양손을 양팔을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부살렘은 만세 전부터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국기에서는 그들의 숙련된 솜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렘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최고의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멋진 일들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구상하신 일을 맡기십니다 계획과 구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의 재능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능력, 그 재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의지와 인간적인 재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선택하시고 지명하신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소명받은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을 구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실 때 부살레일과 오홀리압 그리고 회막의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시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결국 성막 건축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다한 헌신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사명자의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쁘시게 받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감동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달란트를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우리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드릴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내게 주신 재능을 다시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식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읽어나가는 여의도 순모금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부살레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 쏘아딱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모금 분당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에 두여워 너무 손근자 그 말씀에 생명을 버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역을 거둘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고래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빛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빛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셋의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원하 찬양하라 내 영원하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사람 내 영원하 한 사람 한 사람 내 영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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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